희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전기옥하 대신 편향 축전기 어? 킬각이었어? 헐 아니네 다행이다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고 곱하기니까 틀렸다 더하기였으면 맞췄는데 또 전기 또 전기 ып 노을 다행히 덱으로 가자 육강령 딱 대랑 여기 있었구만 육강령이 한금 케이블 흠 기온 라가블린 라가블린은 좀 졸리는데 조금 많이 졸리는데 다른 애들이었으면 안 졸았을텐데 아싸 이제 냉기졸버 켈리하면 되겠네 갓당 아니 왜 축정기만 나오는데 아무리 소비 있어도 이건 안된다 과소비가 원인이다 아 나 켈리있지 까먹었네 아 왜 안줘요 치약편향 와 미친 게임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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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적당히 하십쇼 안녕하세요 덱트가 좀 작긴 하네 덱트 좀 키우자 아이씨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벗어 그럼 도와주세요 어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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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방전만 빨리 나왔으면 진짜 쉽게 잡았을텐데 역학추 아 근데 왜 냉기 안나오냐 아 이거 냉기랑 냉기랑 인공물만 나오면 바로 지금 지금 바로 산막보스 까지 깨겠다 심장은 좀 힘들거 같고 룬 괴라미드 아스트롤라베 괴라미드 트롤라베 둘다 괜찮은데 캘리퍼스니까 트롤라베 하자 어우 미친 좀 이상한거같은 이 게임 아니 좀 많이 이상한거같은 냉기달라고 빨리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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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있어 어 냉기 어 냉기 어 냉기 어 냉기 어 냉기가 좋을까 사실 지금 되기면은 사실 지금 되기면은 빙하가 와아 빙하가 와아 뭐지 님들 이거 뭐임 노잼 게로잼 게로잼 뭐야 축전기랑 밀집 준에 많이 주는 시드네 엘리트 왜이렇게 쫄리지 쫄거 없을거같은데 겁나 쫄리네 아니 충분히 잡는데 아 퍼펙트로 잡는데 왜 개 쫄리지 진짜 개 쫄리는데 디펙트라서 그런가 디펙트 하다보니 위축됐어 왠지 휴식해야될거같애 아니 너무 아깝다 이거 소비 ptsd 아쉬웠네 고기 등허리 고기 등허리 비늘 엘리트 하나 더 잡자 그것이 디펙트니까요 코스트콜 하지마라 진짜 이거 삼코여서 돌렸는데 또 삼코 나왔어 제정신인가 칼치색 아까 발려놓고 또 왔네 칼치 더슬더슬 깨 못하잖아 도자기 재활용 괴리자나 고기도 있는데 일제사격 지금 냉기 올리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켈리 냉기 이렇게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공물도 없네 자가수리 이사갈까 자가수리 이사갈까 소비쓰고 편향도 써야되나 편향은 좀 그런가요 자가수리 이사갈까 자가수리 이사갈까 저는 림거 아니에요 잡았지 여기서 이제 코어섯이 나오네. 아 코어섯이 나오네 쌤쌤. 버퍼로 1댄 막을까? 캘리퍼스니까 렉이 빨리 올리기 났겠지. 빙하 어디주냐. 빙 디펙트 강력한 거 봐. 네덕에 광선 입술기 블러스가 있었다고? 어 잘 가고. 어 잘 가고. 아 아이 뇌우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았네. 트롤라베에서 떴어요. 터보. 터보. 핵분열을 쳐 김에 고데기 진짜. 핵분열은 진짜 전설이다. 핵분열을 쳐 좋은 거 봐. 그랬어. 핵분aux 핵분엇 핵놈 핵놈 핵분엇 기계 학습 미친 규순 핑파 은즈 나오냐 슬라임 허접들 볶음이 냉정함 하나 더운가 근데 냉기 늘어날수록 전기자리도 줄어드는데 그래서 차라리 빙하가 요거는 어차피 소비만 잘 사도면 된다 소비만 잘 사도면 된다 제 공격력 상한치 있어가지고 모드중에 그거 있던데 소비 쓰는게 이득인지 안쓰는게 이득인지 개선해주는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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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거고 일제사격 10 뒷챙기려면 근데 방전으로 뒤로 되지않나 근데 방전이 캘리퍼스 때문에 힘들겠지 창방 심장 때는 딜 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창방은 어차피 전기역학으로 정리되고 심장 딜 할 거 넣어야 되는데 심장 그냥 방전 쳐맞고 토리로 딜 할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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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펙트에게 필요했던건 따스한 재구성 한 장이 아니었을까 아야 아야 아니오 약화 포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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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금이 1댐 아니 똥블리 왜 이렇게 슬픈데 진짜 보고있으면 낙관 울파가 취미는구만 들 끓는 울파가 들 끓는 울파가 저의 카드냐 2 bat 저의 카드들 왜 이렇게 다행 ! 와 과소비 심장 딜을 어떻게 하지 창당은 저정도 들이면 죽으니까 상관없는데 파워 냄새가 난다 아 역하건즈줌 내가 죽는다구요 아 역하건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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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어쩌지 아 역하건즈줌 아 역하건즈줌 여기서 아까 약화 빼고 야 핸드 진짜 잘 떴다 디넘강 역시 디펙트 믿고 있었다고 젠장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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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전기 잘 쐈다 적설이 맞았다 근데 다시 잃어버렸다 전기를 앞에 놔서 아니다 내가 뇌밤 쏴야지 그래 이게 맞아 때려야 돼 존버할 때가 아니야 졸라 때려 그냥 심장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이 전기 구체 앞에서 심장 허우잡색 미걸 켈리가 디펙트가 왜 이렇게 세지 판금 켈리 가방 유물 요 앞에 세개로 터졌다 얼핵도 되게 잘 썼고 이게 판금 얼핵이 얼핵이 없으면 전기에 들어가니까 방어도 빨리 싹기 힘들었는데 얼핵이 되니까 탄금 케이블이 냉기에 들어와가지고 천사 골드 디넘감 디너필